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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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늘 놀터를 제대로 좀 깽판에 칠 것 같다. 요세훈 씨 자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무대에서 저희가 개그 무대 할 때 사실 아무리 저희가 뭐 낯이 두껍다고 해도 관객들이 안 터지면 덜컹하지. 덜컹하고 작아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객들이 안 터졌을 때 그거를 유난히 즐기는 사이코패스에요. 뭔지 아시죠? 남의 감정이 공감을 못해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반사회적 인격작용. 어떤 이제 웃겨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동료들 다 알잖아요. 안 터졌을 때 동료들이 동료들이 지금 빵 터지고 있으니까 너무 느껴져서 지금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할까?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 진짜 더 가네. 개인주의가 아니네요. 개인주의 아니야. 하나 더 가서까지 즐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미씨 얘기 들어서 지금 사이코패스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안 됐다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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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비 지금 머리에 뽀비랑 어울리네요. 뽀비 뽀비 이렇게 잡아주셔서 저 표정이에요. 저 표정. 사각한 표정. 사각한 표정. 사각한 표정. 내가 이렇게 던져주면 먹어서 바닥 안 떨어졌을 때 사각한 표정. 내가 말했죠. 실제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들 조심하라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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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아 그 소리구나. 우리 문설인 씨 티아라 와의 추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crm. 오 이런거구나 이런게 이런거 소름돋아 이마이 땀 송굴 몉친거 봤어. 네 YA 잘한다! 그렇습니다 목소리에 매긴 걸로도 나오나요? 많이 매겼는데 물을? 뭘 매겨요? 이렇게 사운드가 와 미치겠다 그리고 해리 씨 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가사가 어? 왜 그러시죠? 안 들리잖아 아니 영미 누나비 대단한데? 진짜? 세 줄 썼어요 지금 뜻밖의 에이스인데요? 나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은 많은데 쓰신 건 없는데 양이 많아요 기억이 안나요 조금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오픈 뭐야? 뭐야? 좀 불러볼게요 쩌마쩌마쩌마 내 머리가 나는 미쳐 그럼 다음 제가 제 것 하겠습니다 넉살 갑니다 넉살 오픈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내 몸이 미쳐 로 끝나던데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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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미쳐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몸이 미쳐 내 몸이 미쳐 아령민씨가 좀 실망하는 모습인데요, 능지씨? 내가 정말 사랑하는 래퍼가! 내가 정말 래퍼로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자가...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이 왜 나오는 거 같은데? 떨려서! 내 몸이 미쳐! 같이 아까 바이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무슨 힘이 없어, 최악채야! 깜짝 놀랐다! 먹이 사슬에서 거의 풀이에요, 풀! 일단은 다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 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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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쩍 내 머리가 들리는 소리에 내가 미쩍 이런 느낌이었다, 아버지 마지막에 굉장히 빨리 돌아간 거 같은데 잘 끌려주세요! 형 괜찮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잘 끌었네! 내단 소리에! 오늘 콘셉트 너무 잘 맞았어! 내 머리가 근데 저는 끌리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들리는 소리에 내가 미쩍! 이제 최초 공개입니다! 안영미 씨 바스부터 오픈합니다! 첫 바스! 오픈! 자 불러볼게요! 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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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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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쳤네! 미쳤버리겠다! 미쳤버리겠다! 약간 옛날에 매직아이가 계속 빨려 들어가 눈 아파! 거기에 들리는 것만 꽂혀서 듣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놓쳤어! 많이 썼어요! 불러볼게요! 미쳐 미쳐 미쳐! 너 때문에 내 심장은 미쳐! 나는 심장이 없어! 뭐래요 이게! 계란 놓았어요! 계란 이어 왔소! 잘 가요! 이야 총 바스! 엉망진창이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난이도가 너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원하는 거 높아요! 자신에 대한 통제조차 안될 만큼 한 남자에게 훅 빠진 여자의 상황을 담은 곡입니다! 자 앞 가사입니다! 자 바로 정답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 바로 정답! 결정! 내 향기에! 내 향기에! 내 감각을 느껴봐! 내 향기에! 내! 내! 내 향기에 네 감각을 느껴봐 내 향기에 네 감각을 느껴봐 냄새 맡아보라고 내 폐로운 향기에 노즈워킹 해라 그렇지 그럼 한 글자를 어떻게 채우냐 내가 더 미쳐 뭐 이런 걸로 할래요? 내가 더 미쳐? 죽을 리는 내가 더 미쳐 내가 더 미쳐 이렇게 풀기만 해도 재밌게 나간다 괜찮은 거 잡고 봐야 돼 여덟 글자 우습광스러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말도 쓰고 왔겠다 신기하네 오늘 되게 덤빈 날이에요 완전 덤빈어요 오늘 덤빈 날이에요 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거면 우리 부르는 게 아니라 박경 불러야지 내 머리가 두 번 안 들어갔나 타일러 불러야지 타일러 불러 타일러 왔다 갔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갔어 자 리듬 살려서 불러주세요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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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어질어질 끌리는 내가 더 미쳐 뭔가? 언니? 나도? 이거 노래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노래는 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따지는데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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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어질어질 끌리는 내가 더 미쳐 진짜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잘했어 저런 포인트 우습관 포인트가 있네 저런 게 없으면 안 되지 거기에 이제 슬로우 걸어요 소요 주세요 지우시라고 지우스 쌍지 거박 거박 와 아 우리 완전 약 이렇게 했는데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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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어 맞네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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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질이 4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왜냐면은 왜냐면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아 그렇구나 들어볼 수 있네 들어볼 수 있는 거에요 들려드립니다 우와 우와 아 진짜요 들려드려요 어 너무 시원해요 2차 씨도 들려드려요 너무 시원해요 들려드릴 거예요 어 감수성 어 눈물 눈물 감동받았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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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는 내 몸이 미쳤네 어쩜이 내 몸이인데 뭐라고요? 어 끌리는 내 몸이 미쳐라 아까 정확하게 맞아 맞아 어 어쩜이 내본 반복이 아니라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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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인데 아니 아니 어쩜이 아니고 어질 어질 아니야 원래 먼저 내가 잘 들었어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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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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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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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아찔이야 아 맞잖아 내 머리가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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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이다 맞습니다 어쩜 이래 있잖아요 어질 세 번이야 어질 세 번 맞아요 마지막 어질이 아니야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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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쩜 이래 어? 어쩜 이래 나오지 않아요? 어쩜 이래요?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유세윤 씨만 지금 따락해드렸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이거 어떻게 가야 우스꽝스러운지 몰라 어떻게 우스꽝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스꽝스러워야 되는지 어떻게 가요? 곽경으로 가요? 아니 아니야 들은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들은대로 내 눈에 미쳤다 아니야 끌리는 내 몸인 거 같아 저 사람한테 내 몸이 자꾸 끌리니까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지 무조건 몸이다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몸이다 끌리는 거야 자석처럼 끌리는 거야 자석처럼 통지가 안 되면 끌리는 내 몸에 미쳐 그거는 어때? 어질 어질 눈이 어질 내 머리가 아찔 아찔 끌리는 무슨 설명이야 형이 어디까지 어질 어질 눈이 어질 내 머리가 아찔 아찔 끌리는 내 머리가 미쳐 귀 귀 동협이 형 귀 귀 바로 빨개졌어 손 빨개졌어 어쩜 노래 굉장히 이 콩트에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해서 이걸로 끝내줘 주세요 어질어질 어쩜 어쩜 이래 내 머리가 아찔 아찔 끌리는 내 몸이 미쳐 죄송하다 약간 화나신 거 같은데 자 결과 보여 주세요 자 과연 아유 아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단하네 눈이 어질 눈이 어질 내 머리가 아찔 끌리는 내 몸에 미쳐 오 오 자 7번 보여 주세요 잘 쉬고 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우와 ош 이거예요 오 와 오 오 어질어질 눈이 어질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area 으 ner 노 accidentally 뭐를 걱정을 해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 들었어요.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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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맞아. 어 맞아 왜 이렇게 들었어? 맞아 이거야. 첫 번째 줄 이거 맞아요.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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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니 큰일났어. 나는 들었는데도 잘 안 들리더라고. 어질 어질 눈이 어질이 아니라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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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그래야지! 이게 맞잖아요. 덕선이. 덕선이 기가 막히지 않니? 어차피 지금 이거 맞추는 거는 눈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거로 되니까. 그 다음에 사기분량 때문에 다시 나가서 춤을. 이야. 하워 연행이에요. 아니 두 분은 왜 그래. 두 분이 춤이 됐어요 많이 춤이 됐어요. 아니. 진짜 둘이 그렇게 있으니까 설국열차 보는 거 같아요. 와 진짜. 아 애깔. 설국열차다 설국열차. 설국열차 재밌게 나가는 거예요? 됐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차 시도. 쿨럭. 짜자요. 어질어질어질 눈이 내 머리가 아찔아찔 끌리는 내 몸이 미쳐 오! 제일 막혔다. 아, 튀어나와다, 튀어나와요. 아, 저거 저거 내 머리가 아찔 끌리는 내 몸이 미쳐 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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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과 영어가 섞였습니다. 자, 형들과 영미! 영미! 경성 스캔들! 경성 스캔들! 쏘아악! 뭐야?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맞을 뻔했네, 리액션이. 귀은 맞아. 헤리! 과속 스캔들! 쏘아악! 경성 스캔들 영화 아니었어요? 경성 스캔들 아니고 과속 스캔들! 내가 또 멈췄어! 소원 박스가 너무 좋은데.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권치쇼!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로 예능인들이랑 다 탐내하는 씬이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야 하니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정도가 딱 권치쇼 하기 좋은 정도야.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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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빗몸에 3,000원까지 다 보여줘. 오, 그랬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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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